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질렀습니다 아이폰 SE 이전에 중고로 구입했던 물건이 로즈골드였는데 지금 스페이스 그레이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아이폰을 받아가지고 개봉하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열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를 개봉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 와 패키징이 진짜 똑같다 라고 할 정도로 아이폰 자체는 진짜지만 박스부터 시작해서 안에 내용물 이어폰, 충전기, 충전 케이블 전부 정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별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의 모셔둔 상태고 아이폰 자체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면 케이스랑 보호필름을 같이 주거든요 새로운 케이스가 오기 전까지 계속 사용했고 이후에는 제로스킨이라는 케이스를 구입해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즈골드에서 스페이스 그레이로 바꾸는 이유는 색상도 색상이지만 딴 것보다 용량이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64기가 아이폰 SE, 스페이스 그레이 같은 경우는 128기가입니다 64기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쓰던 모델이 256기가였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엄청 정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넣어 다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안 들어가고 그래서 128기가를 그냥 써야 되겠다 그 전에 건 중고로 다시 팔자 해서 사실 제가 원래 샀던 9만원보다 3만원 정도 더 얹어서 팔았습니다 창조경제죠 그 돈으로 이 아이폰 SE,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입했습니다 알리에서 온 데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걸린 것 같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가 한 달 반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SE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만약 색깔이 없다 그럼 오히려 알리에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품의 퀄리티 자체는 진짜 전품하고는 비교가 되지만 지금 진짜 전품을 사게 되면 액정이 누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녹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녹태가 화면 테두리 부분에 색이 이렇게 노랗게 표현되는 건데 그게 은근히 거슬립니다 일반적으로 다크모드라든지 홈 화면을 보면 모르지만 사파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네이버 창문 딱 띄우게 되면 노란태가 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상당히 거슬렸고 그래서 로즈골드를 팔고 아이폰 SE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는데 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폰 SE 스페이스 그레이 128GB 모델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구입하시냐고 물어보실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리면 아이폰 SE를 딱 치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128GB 모델 파는 곳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s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